이쁘게 굴리기 오오오! 잠깐만 겟 백 리포트 여기 아니야? 뭐야? 갑자기 저기로 바뀌었는데? 어린애가 어.. 예 알려준거에서 쭉쭉 올라가고 쭉쭉 올라가고 나호어! 뭐야 쒸 크랩뻑이다 야 오! 아 왜이래? 도전히 자꾸 개떡같이 되잖아 오케이 이번에는 실수했다 굳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쪽으로 가서 여기? 여기 왜? 여기 뭔데? 여군타다 여기 어떻게 왔냐? 자기가 원하는 거 뭐든지 가져가래 어.. 엔젤.. 오! 엔젤스워드? 엔젤스워드라는 어.. 야.. 전기와 화염 속성을 두 개 다 갖고 있어요? 전기와 화염 속성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헤이! 데미지 올라가는 거 봐라 대박이다 야 거의 3분의 1이 올라가는 거 같은데? 보통 6분의 1 한 5분의 20% 10% 정도 올라가는 거 같던데? 15%? 야 속성이 두 개씩 대박이다 이거 이게.. 잠깐만 데미지가.. 아 이걸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380짜리 그렇게 좋은 게 없단 말이야 아 이거를 이거 다.. 이거 어.. 그.. 그.. 그거 못하니? 다.. 다시 디스미스트.. 아 이거 안 되나? 쯧 좋은 무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게 좀 많아요 어.. 아까 보니까 도.. 거의 뭐.. 어.. 들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좀 좋은 무기 얻으면 그때 가죠 자 일단 퀘스트 완료했습니다 음.. 여기 다 끝냈고 여기도 끝냈고 EL, DK, DL이 왔어 보세요 여기도.. 끝냈고 여기.. 제가 퀘스트 아 어차피 여기 쪽 가야되네 아 여기 그럼 서브 퀘스트 저거 말고 다 한거지? 가자 가자 꼬꼬꼬꼬꼬 꼬꼬꼬 앗 따 이게 계속 달릴 수 있었으면 참 좋.. 그거 스킬이 굉장히 레벨이 높더라 계속 그.. 그 달리는거 크.. 닿!! 다른대 li- 어카 suchAS 여긴데? 여긴데? 오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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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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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전혀 살아났대 야 딱 들킬려고 했는데 딱 들킬려고 했는데 오 좋다 아야야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래 여기지 여깄다 자 퀘스트 Do you believe? 넌 믿니? 뭘? 나도 몰라 뭘? 나도 몰라 자 일단 팔구요 팔게 있나? 다 뽀개가지고 야 좋은 무기 없나? 아아 670이야 대박인데 400이야 대박인데 하지만 이제 사는 것보다 난 얻는 즐거움이 있어 뭐 멋있대 이거 빼고 팔고 지금 내가 쓰는거지? 이거 팔고 음 이거 팔고 이거 쓰자 팀원님 어서오세요 음? 두번째 뭐 아 이거 뭐야 못써요 지금 레벨이 안되서 쓰 쓰 뭐야 서바이벌 스킬이 20이 되야되는데 그 외에는 뭐 다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야 저 정도 데미지면 네 못 봤습니다 하늘빛님 리아여 엔젤스워드 한번 만들어보죠 오오오오 고양 어떤것일지 궁금한데 잠깐만 보통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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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때..잠깐만..이..잠 올라가봐 보통때 모습과? 자 이게 보통때 모습이에요 예..나는 그.. 그 일라이..영화 일라이에서 보는 예..일라이에서 볼 수 있는 마체테와 비슷하게 생긴..마체테죠 예..구멍이 뚫려있죠 예..구멍이 뚫려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저걸 한번 써봐야지 가보자 어떻게..어떻게 밟는것인가 자..화염과 전기가 한방에 화염과 전기가 한방에 화염과 전기가 한방에 화염과 전기가 한방에 화염.. 뭐야이거..합쳐놓은거 뿐이잖아 그냥 아..무게..무게중심을 위한 구멍이예요 저게 그렇구나.. 드블립.. 아니.. 믿어보도록 하지.. 어디냐.. 아잇 뭐야.. 오오...... 에잇..젠작.. 아잇 뭐야?! 젠장.. 젠작.. 아잇..나 강김에 참 그거 샀는데.. 간 김에 그거 샀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전기하고 불이 한꺼번에 팀, 당신과 함께? 저는 그 가격은 얼마나? 가격은 높은 것이다 그런데 당신의 돈은 내게 될 것이다 이제 그 해외에 가게 될 것이다 눈에 불이 밝은 밤이 나타날 것이다 그 해외의 흐름은 그 해외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되겠지? 레이미, 이 희어로는 완전히 히어로 아니야? 이.. 인간형 히어로 하지마요 거의 싸움 정말 잘해 저..정말 그렇게 이.. 싸울 수 있을까 싶을정도로 정말 잘합니다 그니까 너무 실제 같잖아 그니까 히어로처럼 말도 안되는 액션을 하는게 아니라 정말..정말.. 그거 뭐라고 해야되지? 그렇게 싸울꺼..어 뭐야 이거? 어? 잠만 이 해골.. 이거 왠지 이스터에그.. 그..그..잠까.. 그..자고 그 장갑..여기도 있나? 그 봐? 이건 뭐야 보rien다 미칸탈 오!!! 아이씨 그.. 콜라가겠네 야.. 말 들어줘야되나? 그죠? 이건 걸어 다니지 않지 걸어 다니면 죽지 예 그거 맞아요 그게 참 인상이 깊더라 내용은 어찌.. 내용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싸우는 모습이 인상깊어 아 나 그렇게 싸우.. 그렇게.. 뭐라고 해야되지? 그 싸우는 모습이 무슨 히어로 영화처럼 예 막.. 뭔가 번쩍번쩍하고 뭐 이렇게 날라다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야 정말.. 그런데도 예 임팩트가 굉장합니다 싸우는 게 그치 정말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어..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낸 듯한 느낌이네 어.. 또 올라왔어.. 다시 올라와봐.. 어 떨어져 죽었다.. 또 올라올려나.. 여..여기로 올라오네.. 야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해야지 스파이더맨 쟤네들 벽타고 잘 올라와요 그치? 쟤네들 벽을 스파이더맨처럼 타지 저 지 Chu 그치? 멈춰 예 벽 잘탑니다 재미들 여.. 예.. 손바..